일단은 태권도 발차기가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을 봤는데 카포에라, 가라데, 태권도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긴 해요. 근데 그 네 가지의 발차기 중에 태권도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차기의 힘을 보고 사람들이 태권도의 매력을 느끼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태권도의 매력은 솔직히 말해서 혼자서 수련을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되게 힘든 그런 하기 싫고 재미없고 약간 그런 적도 많았었는데 사람들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도 이걸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태권도를 조금 더 따라가고 싶고 이기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태권도에 계속 빠져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하는 이 매력이 아무래도 저는 승부욕 같아요. 남들에게 지지 않겠다. 이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 승부욕 자체가 저는 태권도를 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종목을 조금 더 접하고 좋아한다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진짜 어디서든 태권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태권도를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승부욕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대회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제가 태권도를 하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약간 저만을 위해서 약간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내면의 저 자신을 조금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태권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집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운동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운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운동하는 곳에 가서 운동을 하지만 집에서 할 때는 어떨 때냐고 생각을 하냐면 남들한테 제가 태권도를 가리킬 때 영상을 좀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하다 보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태권도를 막 이렇게 화려하고 약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되게 알려주는 편이에요. 찍어서 보내주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동작들은 제가 찍어서 보내주는 동작들은 되게 별게 없어요. 이게 주먹 지르기 하나라도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서 그냥 허리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데 마지막에 손목을 돌려줘라. 이것도 이제 자세도 자세가 중요한 만큼 힘도 중요하고 스피드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동작을 일단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동작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지고 멋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다른 동작들. 이게 전체적으로 태권도를 갑자기 잘해봐. 약간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는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태권도에 나올 수 있는 태권도 동작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동작 하나를 진짜 딱 정해놓고 그 동작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는 게 집에서는 그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